그 자랑 미신 뭐 테이블 고장 아이고 그 자랑이나 많아 아방도 요즘 어디 나갈 때도 그 마스크 신은 거 잊어버리지 마랑 저디 알루롱한 걸로 새로 헤어단 와심에 저 식탁 위에 봅서 저거 공안이도 아이고 질동에 뭐 미신 거인 미신 거인 거라도 참 좋은 셈은 이신 나이라 아이고 성님이젠 양 날 더워놓는 거설 얄루롱한 거 이거 성댕기민주함지 그 연 어디 마트에도 그거 포람설한 게 그 연 인형 내 거 홍곽 사멍 이거 성님도 생각난 이거 성님 적시로인 상화수다 저디 법석 버리기 사다 놓은 거 그런 아방도 요즘 어디 갈더라도 마스크 꼭 씌운 거 없어 잊어버리지 마라 나 갈띠가 갈매기다방 밖에 어신 사람이라 이 사람아 나 조들지 마랑 그자 휴가나 다니기 좋아하는 인형이나 허드라 조들지 마라 조들지 마라 갈매기다방도 헛설 양 갈매기다방도 이제 갈릴이 어시졌어 걔난 미사그디 강보니까 말이야 테이블도 몇 개 어시다게 울고 뭐 의자를 저만씩 저만씩 거기에랑 인형만씩 앉으려 놓고 꼬옥행 입덜마강 앉아 놓으니 갈릴맛 갈릴비씨가 이상아 갈릴러선 주스다게 초내서만 미신 막히잖아 다방 출입도 없을 줄이고 촌에서나 도시에서나 지금 이거 2단계 대여 놓은 아이들은 서뭇 낼머리 학교 가기로 다 맞춰 놓은 거 학교 등교도 못 허고 이거 양 사람들 하역 모이는 행사들도 뭔 취소되고 이거 영어당 3단계 간호민 이거 큰일 나니까 어이 인형인하우스를 절해가 줘 요피 토다간장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지마랑 인형인하우스를 절해가 줘 단계 단계 다 단계나 유리 단계만 남으면 다 단계 생각난 머리가 띄는 사람이야 흐르는 건 말 들어불면 죽을 거 아니까 점 아방이형 나형 점 양 거리여시 살았주만은 이 코로나 이걸로 이영 사람들 사이엔 허설 거리를 두려운 힘쓰게 긍어야 숭시도 아닌 나국 이거 이번 2단계 해영 이거 수정 줄이지 못하고 이거 잡지 못하면 3단계나 간호민 어떤거지 아방게 쉽게 간단하게 촌이슨 어떤 아니여유 건 고람수가 건 골일이 아닌 난 아방도 그자 집이슨 마스크 안 있어도 좋지만은 허설 양 올래 나갈때도 영이형 폭랑하래 누게 아장이실때도 갈때랑 이거 얄루룸 헝거히 형 놔두시메 이거 시형 갑서 양 아이고 코막은 소리 하지마랑 저래 우설 가주심 인형이나 우설 나형 좀 떨어져 앉아줘 뭐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자자자자나마나 더 원게 방에 에어컨 돌려놓는 그자 방에 아짐이 주게 오늘 이거 뭐 큰애 니 산방들은 나가 짚고 가게 긍어영 헌건 난 긍 앞서 긍어영 긍어영 저 갈매기다방 현양 가이드 원 생각은 이신나인게 긍어영 2단계 대형 그거 시행 시행 저 헤엄짼너멍 지침 내려온거 또랑개 장시어멍 다 지킬거 법 지키멍 허는거 보단 현양 가이드 원 그냥 어떤 괜찮여 배우다기 어디 다방을 바꾸던가 이사주원 에이 거참 다방이나 어디 밥먹는 식당이나 사람들 하역 모이는든 다 그거에 맞게 영영어른 정부에서 지침을 다 내리와쭈게 지금 2단계 아니꼬 이게 2단계게 지침이고 짐치고 이사룸아 거기도 다방이 있는디가 가면 산후병인형 세상간 돌아가면 말도 허고 억 마주 한잔 커피도 온잔 허고 허는마사 가는거지 각자 한잔 그댈씨 기압하더니 갑나 기압이나 마나 아이고 저 쫑게 쫑도 이젠 저 도살 멀리 놔 이더랑 아이고 쫑도 더워놓고 걔 누난 그늘 내려만 감쑥에 금허구 아이고 요자긴 저 마시크스덩 들어오는 한 우리 쫑 똑똑한 아이라 마시크씨는 그제 어멍이 툭 막아버려도 어멍 오는 중 알아 그자 꼬리 흔들어간다 들러켜간다 어멍 어멍어멍어멍게 쫑은 다 압대다 이 마시크씨여도 이젠 개허고 말도 햄구나 아악 어멍어멍하는 소리까지 이젠 늦게 뱉단 말이여 걔 나만 아이고 평생 그 다방 출입하면 급히 호썰 하역 먹으시나 저 이거 시기에 2단계에 지금은 호썰 추리국 집이서나 양 급히 쾅 안넣커메 얼음 놓고 쾅 안넣커메 집이서먹고 다방 출입을 호썰 자제없어 인혁 굴레고둑 하역 먹어 인혁 인혁 하역 먹어 얼음 놓고 덜커러 먹여 이즈이 마쥬 죽임 덜커러 먹여 하역 먹으라버려 다방이 뭐 커피 먹으라 하역 하역 하역